바르는 편이고 바디로션도 꼭 나가기 전에 바르는 편입니다 저는 아르투아초 바디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로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몸이 건조해서 트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 향 때문에 바디로션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디로션도 되게 듬뿍듬뿍 나가기 전에 발라줍니다 향수는 향이 독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지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이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살 냄새가 나서 꼭 나가기 전에 바르는 편이에요 뭔가 특히 이번 동유럽이랑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발라주면 이 향 때문에 뭔가 그날 컨디션도 좀 좋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로션으로 기초를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짠!